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고전 문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어? 컴온 뭐가 허전하다 했더니 네? 머리 가라지 우리 내가 이 지물을 잊었구만 어? 은교야 은교야 은교? 은교야 우리 은교 어디 은교와 함께 같이 우리 또 문학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은교야 선생님 에이 선생님 은교야 은교야 우리 은교 어?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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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이 소재 정리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우리 은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애제자입니다 안녕 안녕 나는 홍거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온 은교라 그래 조은교 조은교라고? 응 조은교 조은교 다들 수근수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하구만 너무 잘하네 아 진짜 잘 우리 조은교 소개 좀 그래 우리 은교는 아주 뭐 훌륭한 명문가 집안에서 우리 집안 소개 좀 아 우리 집안은 홍거조가라고 아십니까? 홍거조가 예예예 많은 조상들이 두고 있습니다 아 일단 말하자면 아 우리 조세호 그 다음에 조빈 그 다음에 저랑 느낌이 조금 비슷한 조인성 지금 사는 데가 어디에요 은교씨? 아 지금 아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사투리 안 써요? 사투리에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아 간간히 아니 우리 해니 친구 우리 달콤 친구랑은 아주 그냥 뭐 또 그 대화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영어를 해 콩고 이 영어가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 응 한국말로 하세요 한국말로 대화 아 예 안녕하세요 하이 깜짝이야 깜짝이네 깜짝이네 깜짝이 영어 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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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먹어도 되는거야 진짜? 어 그럼요 맛있는 냄새가 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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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에요? 이거 아침에 아 아 사실은 이제 쌈밥은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는 순서가 갑자기 저는 그것만 곁들여 먹는 게 아니고 스페셜 재료 스페셜 재료를 꼭 같이 곁들여 드셔야지 아니요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아니요 됐어 됐어 우리 됐어 아니요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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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같이 드셔야지 쌈밥이 진짜 맛있어요 같이 그러지마 여기까지 열어봐 그러지마 어 깜짝이야 깜짝아 일단 하나씩 가져 하나씩 가져구 이게 뭐야 먹으라고 하나씩 가져구 나 이거 멀미 나는데 이게 이게 이걸 쓰고 이게 이제 산하 반전운 안경인데요 공으로 딱 쓰시고 순서에 맞게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진우 씨 저한테 순 어 윤화 씨 진우 씨한테 가득 달아주세요 가득 그렇지 가득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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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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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무용과 꽈들 진짜 매섭다 매서워 저거 손맛이다 손맛 이야 손맛이네 이야 저 손맛 이야 당궁주네 당궁주야 매섭다 매섭다 매카로우 이야 진짜 꽈들 대단하다 보 오늘 준비해드린 쌈밥은 고기랑 강된장이랑 다 얹어 드셔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이지트신다 나 뭐 지폈어? 어 어 어 어 어디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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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색 아이색 충전이 감으로만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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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메리 경우에 센 님이 하신 게 아니라 공ogy의 졸이장음 맞아요 어떻게든 먹겠습니다 직접 하십니까 예 아이색 수세지 입 neural 소세지 저희 졸이장음 wat 진미채 소잣만 먹는 거 밥을 많이 주세요 밥을 맛있겠다 우와 진짜 가정식 Guin início 밥을 한 세우면 먹어야 되는데? 저거 소세지만 있어도 그냥 먹겠다. 저거 감청 진짜 먹겠다. 아니 나 저거 소세지 하나만 진짜. 그러지 마지. 그렇게 하면 다 깨져. 깨지잖아, 물이. 진짜. 근데 하나만 줘, 하나만. 형이 밥을 깨서 다 나눠 먹을 정도 되지. 누구를 안 먹고 싶어? 왜 형이 그렇게 잘 못했냐? 소세지 하나만. 누구를 안 먹고 싶냐고. 소세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못했냐? 그럼. 어떻게든 먹겠습니다. 오, 냄새 좋다. 와, 미역 먹고.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들어요, 들어요. 끝이야? 여긴 뭐 없어요? 아니 셰프님 저기는 그냥 먹어요? 저기는 그냥. 뭐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뭐야? 어? 진짜 먹어요? 진짜 드셨네? 아, 진짜로. 진짜 드세요, 드세요. 맛있어? 맛있다고? 뭐가 있겠지. 진짜 먹어요? 아, 먹어. 잘 씹어라, 그냥.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 맛이 뭔가 이상한데. 아니, 뭐 냄새가 퀸퀸퀸퀸한 냄새. 맛은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 무슨 이상한 케찹 맛? 뭐? 오케이, 제형 먹어봐. 제형 먹어봐. 동현이 형, 제형 먹어봐요. 이거 먹었다. 뭔가 부족해요. 뭐라고? 근데 소사지가 맛없을 리가 없잖아. 뭔 맛이지? 맛있는데. 돼지고기 아니다, 이거. 어? 돼지고기 아닌가 봐. 우리가 좀 먹어봐도 돼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신우 학생이 한번 먹어봐봐. 한번 먹어보고. 다른 분들도 한번 같이 드시고. 잠깐만,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상한 사장님 아는데? 수근 학생, 수근 학생이 한번 먹어봐. 수근 학생이 그런 거 아니야? 돼지고기 아니라. 뭔데? 아니, 이상하지만 패턴이 좀 많이. 네. 다른 건 봐봐. 맘만 봐봐. 이거 쉰 거 같아. 쉬었지? 쉬었지, 이거? 쉬었다, 쉬었다. 아무리 묶이려고. 신밥 죽이기로 해. 신밥을 죽였어. 아니, 여기서 누가 신 제육볶음을 죽어. 아, 쉬었다. 우리 조리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 조리장님이 40년인데. 40년 경력, 조리장님. 40년 됐다고. 아니, 이거. 조리장님! 여기 갖고 오다가 쉬었나 봐. 조리장님! 조리장님! 조리장님 이거 왜 이래? 어? 왜 이래요, 조리장님? 조리장님. 어? 조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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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장님이. 조리장님이신데, 진짜로? 어? 엄마, 엄마. 뭐라고? 엄마, 엄마. 어? 뭐라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머니 왜 있어. 왜 이렇게 수련스러워? 어머니 아니야? 알람이 없었어. 맛있다. 인사드려, 인사드려. 어머니야. 어머니. 이거 맛집이 있네. 어머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방금 해주신 제육볶음이. 우리 동현 학생이 저기 맛이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네요. 40년 전통인데 손맛으로 나온 음식인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엄마 여기 왜 왔어. 진짜 엄마야?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어머니가. 맛있어? 한번 얘기해 봐요.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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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볶음이잖아. 내가 엄마하고 맛나는데. 음, 이 맛이야. 음, 이 맛이야. 왜 이 맛이야. 왜 이 맛이야. 왜 이 맛을 몰라, 잊었어?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주세요.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아. 여기 진짜 되게 맛있게 먹어서. 오픈 들어갑니다. 3, 2, 1, 큐. 박수. 박수현의 더럽게임 안녕하세요. 저는 DJ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분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플레이어 101을 통해서 데뷔한 정말 핫한 분들입니다. 폐기물들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2, 3. 안녕하세요. 폐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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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폐기물들의 전체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박수현의 더럽게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팬들한테 문자가 한 40억 통이 왔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먼저 6578님이 목격담인데요. 수요일 새벽인가 상암동에서 이진호 씨를 봤는데요. 술 취해서 히치하이킹한다고 도로에 서 있더라고요. 밤이라 차도 몇 대 없던데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서 문자 보내요. 진호 씨, 아이돌인데요. 히치하이킹이 가능한가요? 해식하고 났어. 네, 해식하고 실제로. 상암동에서 히치하이킹한다고 하셨어. 히치하이킹. 제가 어떻게 실화를 해서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문자는 다 실화가 오는 거예요. 목격담. 회식 때 택시비를 안 갖고 와서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다행히 구하방을 잡아서 집에까지 갔어요. 구하방이 뭐야? 구하반떼. 구하반떼, 구하반떼.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건데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마지막은 이용진 씨 목격담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얼마 전에 태아 초음파를 보는데 이용진 씨랑 눈, 코, 입이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혹시 이용진 씨 아기가 맞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죠? 제가 그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9월, 9월 말에 출산을. 동현이 형님도 9월 초, 제가 9월 말에. 9월 초 저도 출산 예정. 무슨 아이돌 그룹이 다 애 낳고. 다음 코너 가겠습니다. 박수현의 더럽게임이고요. 폐기물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한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정 단어를 들어야 되는 말해줘 제발입니다. 2분 드릴 거예요. 2분 동안의 지정 단어를 들으면 성공, 못 들으면 실패가 됩니다. 성공한 분들에게는 대박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실래요? 저... 와이프한테 하겠습니다. 지인 전화하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전화를 해서 아들 이름이 이용스라는 건 얘기를 해야죠. 그건 맞는데... 아니, 어떻게 이용스라고 지금 정리를... 용진 씨한테 저희가 지정한 단어는 변했다, 너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변했다, 너. 전화 걸어주시고요. 여보세요 하는 순간부터 스타트할게요. 스피커폰... 어. 뭐해? 지금 민주당에 있어. 예전 같지 않다, 난. 어? 나 예전 같지 않아. 뭐가? 그냥 예전 같지 않아, 나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아, 그냥 모르겠어. 나 요즘... 몰라. 예전처럼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아. 어때? 이런 내 모습? 어? 아, 한 1분만 더 생각을 하고 싶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 보면 어떠냐고. 하고 싶은 말 없어? 예전... 힘 내. 힘 내? 아니, 힘... 힘 내야죠. 힘을 낼 수 없어. 힘 내, 이겨야 돼. 어떡해. 진짜 어떡해. 힘 내.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애기 이름은 이용스야. 뭐? 우리 애기 이름 이용스라고, 이용스 이용스. 두 번. 삐운스, 삐운스라고? 삐운스라고? 메미라고? 어때, 이런 모습. 내가 보면 너랑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막 아기 이름도 짓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떠냐고. 10초. 10초. 모르겠어. 5, 4, 3, 2, 1. 오빠 많이... 탈락. 탈락. 탈락입니다. 탈락합니다. 나야, 나. 당연히 너지. 당연히 너지. 아, 잠깐만. 수근이 형 좀. 이제 몇 달 안 남으셨다면서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축하드릴게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랑해. 오는 사람이... 자, 다음 도전하실 분.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성공률이 너무 저조해서 코미디언계 군상으로 가겠습니다. 문세윤 씨가 가겠습니다. 문세윤 씨. 들어야 할 단어는 너 섹시해 입니다. 자,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남자한테 너 섹시해 듣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안녕하세요. 세윤아. 누구세요? 재성이, 재성이. 황재성 씨. 네, 황재성 씨. 어떤 일이 제일 늦은 시간에. 세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왜, 뭐? 나 무대에서. 응. 코미디 할 때 집중하는 그 모습 있잖아. 응. 무대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싹 분장 지울 때 턱선 쓸어넘기면서 수염 뗄 때. 응. 어때? 세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왜, 뭐? 나 무대에서. 응. 코미디 할 때 집중하는 그 모습 있잖아. 응. 무대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싹 분장 지울 때 턱선 쓸어넘기면서 수염 뗄 때. 응. 어때? 지저분하지 왜. 네. 그러면. 형하고 몸 말릴 때 어때? 그때는? 내가 네 몸 말리는 것까지 봐야 되냐? 어? 야. 야, 내 몸도 커 죽겠는데 내가 내 땀 다 피는 못 군대. 실패. 실패. 섹시하다, 섹시하다. 네가? 인사해, 세윤아. 고마워, 잠깐만.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수근입니다, 선생님. 어? 어? 자식아, 수근이야? 네. 아, 그럼 바로 받아도 돼. 네, 선생님. 아, 저 선배님. 선배님, 저 연기자 박소연이에요. 선배님이랑 연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소연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늙질 않아. 아, 너무, 아, 너무 뵙고 싶어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편경장 입 조심하라고. 알겠어? 아니, 뭘 바로 해. 아니, 뭘 바로 해. 아니, 뭘 바로 해. 아니, 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딴 거 아니야? 아, 최고다. 고맙다, 세윤아. 아, 진짜 멋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너무 고마워.